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천에 있는 전국다육농원 수입다육 전문 도매 매장에 왔답니다. 이곳에는 신품종도 많이 있고 아주 예쁜 다육식물이 많이 있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곳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미국 원종 에보니 슈퍼클럽 미국 원종 에보니 슈퍼클럽 100,000원이랍니다. 손톱 끝이 이 카리스마 한번 봐주세요. 미국 원종 에보니 슈퍼클럽 대단하죠?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아스낫 24,000원 얘는 식품종 인가봐요. 처음 봐요. 아스낫 자고가 여러개 얼굴이 여러개 있으면 24,000원 얼굴이 좀 작은건 20,000원 또 외두는 10,000원 얘는 24,000원인데 군생이 아주 멋지게 군생이 되어 있습니다. 멜즈 철화래요. 멜즈 철화 처음 봤습니다. 멜즈 철화 3만원 이구요. 멜즈 철화 색감이 아주 연두연두 한데 바깥에는 피몽이 들어있는 아주 예쁜 색깔을 하고 있는 멜즈 철화 물이 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연두연두 물이 든 모습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답니다. 가에는 피몽이 들어있고 가운데는 연두연두 하고 있답니다. 멜즈 철화 3만원 이랍니다. 멜즈 철화 마리아 14,000원 쌍두군생이구요. 손톱 끝이 쭉 빨간 색깔로 꼭 찍어놓은 것처럼 손톱 끝이 빨갛게 물들어있네요. 멕시코 마리아 펭시 빨간색 너무 예쁘다. 홍시 에요 그리스벌리 슬라이스 2만원 이랍니다. 이 손톱 끝 빨갛게 콕콕 점을 찍어놓은 것까지 물이 들어있는 슬라이스 2만원입니다. 프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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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0원 물이 들을까 이렇게 너무나 예쁘다. 속은 연주 연주 겉은 아 아기 입술처럼 붉은색으로 빨갛게 물들어있는 프랭크 일렉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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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0원 이랍니다. 여수도 한번 보셔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16,000원 이랍니다. 아 근데 자구가 입장 가운데서 나오네. 아 신기하다. 자구가 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장 가운데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여수 와 얘는 색감이 아주 특별하다. 에디나 만원인데요. 어떻게 이런 색깔을 하고 있지? 아 혹시 특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에디나 만원이랍니다. 애플리 애플리 8,000원 애플리 8,000원 레드 레드 에보니 만원 레드 에보니 만원 오 얘는 입장이 굉장히 커요. 레드 에보니 만원 음 가격이 너무나 착해요 화이트 에보니 화이트 에보니 만원 이랍니다. 화이트 에보니 만원 이랍니다. 화이트 에보니 만원 멈춘 마이트 에보니 이랍니다. 물이 들면 입장 가장자리가 붉은색으로 물이 듭니다. 입장 가장자리가 붉은색으로 물이 들며 있죠. 스턴이랍니다 신품종인가보다 레드와인도 있어요